둘, 셋! 패스 더 보이스! 안녕하세요, 더 보이스입니다! 축하드립니다! 예이! 근데 여기서 잠깐 VR, AR은 많이 들어봤는데 케빈 씨, XR은 뭐죠? Extended Reality, 바로 확장현실입니다. 신기하다. 확장현실이라는 컨셉에 맞게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. 갑자기 아름다운 풍등이 떠오르는 축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. 자, 더비들을 위한 선물 하나! 온 더 무브에서는요. 삼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로 떠나는 랜선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저희 더 보이스의 마음을 빼앗은 도심 속 멋진 야경, 풍등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대구 두류공원 등등 모두 온 더 무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비들을 위한 선물 둘! 네,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더 보이스의 무대들도 기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더비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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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